영동포구 영동포구가 공공행정업무를 경험하고 구정홍보단이 되어 구를 홍보할 청년행정체험단을 공개 모집합니다. 구는 기존의 대학생으로만 운영했던 청년행정체험단을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올해는 서류정리, 민원응대 등 행정업무보조를 비롯해 구정홍보방안 구상, 홍보영상 제작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. 선발인원은 총 88명이며 신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영동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